아니, 여기서 매보가 누구야? 매보? 매보? 어, 메인보컬. 아, 메인보컬? 일단은... 메인보컬이니까? 네, 메인보컬. 오! 아,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. 맘이 깊었네. 아이, 다르다! 저 못 맞췄어. 맘이 깊었네. 해봐. 감이 깊었네. 아, 달라! 아니, 음이, 음이 다르잖아, 음이. 아니, 달라, 달라, 달라. 아니, 음도 뭐지 어떻게 리드 보컬이야. 아니, 허경환 씨는 노래를 몇 번 냈거든요, 심지어. 그렇죠. 개인 음원을 몇 번 냈었어요. 랩이 아니고요? 노래를. 그런데 뭐 음반 그때 낼 때는 기계적인 거로 다... 기계도 한계가 있습니다. 하하하하하하. 저희 파트가 다 나눠져 있거든요. 그럼 파트 한번 알려주실래요? 파트는 이제... 오빠들께 나눈 거 한번 볼게. A, B, C, D로 나누는데 여기 A 부분이 저희 지호가. 지호. 여기 뒷부분이 이제 성광. 잠깐만. 너무 잘잘잘잘 너무 채 썰었다. 너무 이거 무생채야. 하하하하하하. 무생채. 한 손을 씩 잘라놨네. 두 줄은 뭐 지호 오빠. 그다음에 두 줄은 뭐 성광 오빠. 왜냐하면 우리가 두 줄을 소화하기 위해서 힘들어요. 하하하하하하. 일단 의견을 한번 보시고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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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경환. 잠깐만. 오빠. 이게 오빠라고?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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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네. 내보니까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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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오빠라고? 예. 아, 어. 네, 니트 보컬. 긴장해가지고. 하하하하. 너 왜 긴장했어? 아니, 잠깐만. 지금 오빠들 이렇게 채 썰어놨는데 지금 오빠 혼자 지금. 무 한 통이잖아. 사실은 여기 영진 성광 둘이 노래가 엉망이야. 오빠. 아니, 근데 왜 이렇게 파트가 혼자 많아? 거의 우리는 거의 필쳐링 기분이고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하.